신청이 밥을 빌려 나갈 때 온 산이 햇빛이고 근처로 연결할 때 헌대교회 다닌 배가 말만 남아 근처만 앞둑은 내 근처 그리 청포부양을 드시고 큰 바가지를 소리 들고 문을 열고 나가 문이 설포기 모질 바라만 여러분들보다 옆걸음 tad crim을 불과 이 집주린에 들어가 밥 좀 달라고 믿는구나 여보시오 부인님의 치질하는 고칭일 것구나 여보시오 부인님의 치질하는 고칭일 것구나 여보시오 부인님의 치질하는 고칭일 것구나 고향물을 하니라 아이고 내가 칭찬이로구나 많이 컸다 너희 부인 소장 많이 왔었다 지운 데 들어와 밥 좀 먹고 가가라 지운 밤 우리 부인 나루기만 기다려오니 지가 혼자 어찌 먹다리까 지프건 마래라 지같이 오는 밤이 한두 집이 좋겠니라 밭에 밭에 놀아와 다리 먼저 늘어서며 밥통통 술을 불면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이오 그새 매우 시장 오시죠 아이고 내 새끼 오는구나 희가다 몰고 얼굴이라 너희 어머니 살았때문이라 내 고생이 참참하게 아가 너 사인계장 팔세나 하시더냐 다 후대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